자 경기가 시작됐네요 자 경기는 시작됐습니다 전반전 저렇게 수비들이 자기 위치에서 서로 공을 처리하기 바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저것이 뭐냐면 과감하게 자 좋아요 안태훈 자 안태훈 살았어요 자 논류축하에 올렸습니다 자 김태훈인가요 김태훈 자 안태훈 다시한번 자 지금은 좋았어요 안태훈 저게 바로 제가 계속 요구했던 적극성입니다 본인이 저렇게 크로스 올리면 돼요 지금 안태훈 좋았어요 크로스 크로스가 비록 좀 속도가 느리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래도 크게 위협이 되는 안주슛이 되고 말았어요 네 슈터링이라고요 슈터링 네 자 Steph기킥 올렸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오오 clot 자 좋은 슛 맞습니다 역시 유병수 자 지금은 크로스도 좋았고 말이죠 네 라인앞에서 던지는 공은 거의 톤옥퀵까지 탑니다 지금 약간 좀 그래도 김재훈 선수가 같구요 김재훈 선수 패스하고 지금 좋습니다 안태훈 안태훈 때려봐야죠! 자 한테현 슛! 아웃! 좋아요! 괜찮은! 좋아요 좋아요 지난 경기는 저것이 없었거든요 저기서 머물리다 뺏었거든요 한테현 좋아요 한테현 선수가 넣어줬구요 김재웅 김재웅 반대편에 전재웅 잘 열어줬어요 전재웅 흘렀습니다 전재웅이 장끼거든요 올라갑니다 머리 슛! 아웃! 슛! 다시한번! 아아아아아아 바깥으로 나와버린거 자 발이 말렸으면 들어갔는데요 자 던지기 공격은 오프사이드 트랩에 안들어가지고 아 기운으로 썼는데 그렇죠! 좋은 위치에요 계속해서 파울글로 끊을 수 밖에 없는 대전 자 들렸구요 던져놓고 슛! 아아아아 김재웅 저건 감각적으로 살짝 틀었어요 허리를 지금은 김명훈 선수의 킥이 날카롭고 좋았기 때문에 볼의 스피드를 꺾지않고 방향만 바꿔서 그렇습니다 자 디에고 잘했습니다 디에고가 아까 말이죠 경기 시작 전에 몸풀 때 네 헤딩을 연속으로 한 6개를 했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좋은 테크니였구요 정의란 오바리핑 좋아요 자 살짝 네 앞으로 밀어주고 김명훈 슛! 고을! 고을! 김명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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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드디어 자 인천 2011 승률 전동이 부족됩니다 일명훈 자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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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김명훈 선수가 쉬운 동작이 아주 좋고 속도도 아주 좋으니 결국은 결국은 만들어냅니다 왜냐면 말이죠 과감하게 뭐 중거리 슛도 날려보고 볼 트래핑도 해보고 하다보니까 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2분이 죽었습니다 자 자 지금 뭔가요 코너는 반골이거든요 자 코너킥은 반골이에요 자 누구 머리 맞을까요 자 올라옵니다 슛 막고 흘러서 슛 고을! 이병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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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이병수 전년도 KM국 늑정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이십니다 이병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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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포터스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앞머리가서 이산하는 이거라 이지웅성 오네요 이지웅성 이지웅성 오네요 이지웅성 미성 오셨어요 미성 자 어른발을 보러 미성 압박해줘야죠 실수했으면 압박해줘야되요 박태수 자 온사이드 김재웅 김재웅 한 번 투푸 놓고 저거 아 아 자 골키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최연골킥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남들 몇백배 달하겠죠 자 다시 한번 공을 만들어 가보죠 아 자 전수 전재호 전재호 앞으로 주고 아 자 지금 상황을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면 네 자 전재호 선수는 오프사이드 라인 뒤에 있었구요 네 자 조심해야죠 그래도 자 그렇죠 잘 빼냈어요 패스 하나하나 신중해야 될 시간이죠 좋았습니다 뒤에 고 잘했구요 네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공을 잘 빼냈습니다 자 자 이지웅 양쪽에서 뛰는데 유병숙 자 유병숙 자 반대편 잘 봤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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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어 이제 가줘야죠 볼 받으러 가줘야죠 같이 해야죠 자 아 와 이지웅 이지웅 아 위로 살짝 주고 카파제 슛 아 아 비켜봐야군요 카파제 좋았습니다 자 뒤에 고 선수 지금은 좀 앞에 있구요 자 커트 좋았어요 자 유병숙 자 돌파를 뒷쪽에 자 돌파를 했죠 아 아 금년 진행하네요 걸려서 넘어졌다고 보는데 저는 자 오늘 유병숙 네 멀티골로써 네 자 자신의 포문을 그렇게 열었으면 더 없이 좋았을텐데 반대편에 자 수비 뒤로 어 좋아요 대전이 지금 이제 어 패스도 많이 무뎌지고요 패스성은 일별로 높지 못합니다 유병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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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할수있는것 다가보줄거에요 야 인천이 세경기를 했거든요 네 자 오늘 세골 넣었죠 모라누키 모라누키 그렇습니다 카파제 아 오늘 날씨가 추워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카푸스 선수 저희부분 끝냄이번장 규칙형하는 그 골을 정말 아쉬워하면서 마지막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우리 유티가 지금 신났어요 지금 깃발지고 운동량을 뛰어다니고 있어요 탈것도 버리고 네 자 바이아 좋았어요 다시한번 만들어갑니다 던져주고요 자 박준태 메시처럼 움직이거든요 오 오 좋습니다 박준태 박준태 아 자 지금 순간적으로 3명을 제꼈거든요 박준태가 공달구 순간적으로 25메따로 움직였어요 오늘 골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파를 분보다 먼저 넣었어요 아 지금 디에고 디에고 출신이죠 자 지금은 아 디에고 위치가 잘 좋았어요 그렇죠 디에고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강하게 때릴 수 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자 박준태 트리블 자 선수 봐야죠 봐야죠 잘 봤어요 카파제 카파제 주고 들어가는 플레이 자 슛 자 슛 아 자 아 자 디에고 디에고 공 다시 잡았죠 그렇죠 뒤로 위로 주고 정인환 정인환 앞으로 줍니다 박규성 선수 박규성 선수 굉장히 듬직합니다 그 수비 위치에 대한 부분을 잘 선점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주도하고 있고요 그렇죠 공격을 풀어나가는 실마로 오오 박준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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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 아아 박준태 슛 아아 자 다시 유병수 자 좋은 기회였습니다만 자 저게 말이죠 네 원래 작년에 유병수가 하던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공따내가지고 혼자 하는거 학구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조심 아 윤기현 선수 나이스 펀칭 네 지금은 공을 빠나킥처럼 잘 감아찼기 때문에 아 경기가 종료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대0으로 자 러시앤큐스컵 2011 첫경기 네 인천문학경기장에서 했었던 대전시티즌과 인천루나이키드의 경기는 3대0으로 인천문학퓨터가 승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문학퓨터가 승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